내가 과거에 어땠냐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했어 그래서 양쪽 다리 다 수술을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지 뭐야 내가 걷기 싫어서 안 걷는 게 아니라 아파서 안 걸었던 거야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트레드밀로 열심히 훈련도 했어 열심히 운동을 한 덕분에 이제는 괜찮아졌어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대 그래서 영양제 먹는 시간만 되면 이렇게 빨리 뛰어나와 두부야 너도 젊었을 때부터 관절 관리 잘해야 된다 알았어 형아 관절이 중요하지 나는 관절 관리 잘 하고 있다고 형아 그러면 우리 영양제 소개해 주자 그래 내가 소개할 제품은 안티놀 리피드 관절 보조제야 설치한 수의사가 적극 추천한 제품인 만큼 안전하게 급여가 가능하다고 그래? 그럼 좀 더 자세히 소개해줘 알겠어 두부야 우선 안티놀 리피드 관절 보조제는 100% 천연성분으로 만든 제품이야 우와 정말이야? 그럼 특허받은 고슴도 초롱잎 홍합에 크릴 오일이 합리되어 있다고 이야 정말 좋은 제품이네 그치? 우리 옷 좀 갈아입고 계속 소개해 주자 그래 석성 보조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라서 안전하다고 안티놀 리피드 관절 보조제는 오메가3도 함량이 되어 있고 이 영양제를 먹으면 피부, 신장, 신장, 기간지 건강을 지킬 수 있어 내가 먼저 먹는 거 한번 보여줄게 형아 나는 잘 못 먹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먹어봐 두부야 좀 먹기 싫은데 엄마 그럼 두부는 치즈에 말아줘 볼까? 그럼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해서 줄게 응? 먹어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먹었으면 이 참기름을 좀 마셔보고 너 벌써 마중 나와있어? 또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또 먹어 잘했어요 다 먹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멋있어라 우와 우리 두부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우와 우리 콩도 깨끗 우리 다 먹었네 우리 다 먹었네 우리 콩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티토 가야지 저기로 오늘 안 남겼다네 오늘 안 남겼다네 오늘 안 남겼다네 너무 맛있어서 아쉬워 밥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 어? 두부야 너무 기분이 좋아? 어? 그렇게 좋아? 우리 두부 그렇게 좋아야? 우리 두부 그렇게 좋아야? 우리 중독보가 다 먹었잖아 소 систем이 어디서 사inté 산소가 막그릇 깨끗하다고 지켜빵 체뿍 을 이용하는وق 동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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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못 따라가 동영아 동영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콩아 어디가 콩아 가방 가자 이리 와봐 고이 고이 고이